한국국토정보공사 패스 연결 김토담 다시 뒤쪽으로 구슬 오늘은 닥타스가 엔트리에 아예 들어와있지 않은 오케이 조치구능입니다 던집니다 구슬 성공합니다 김가원의 득점 너무나 좀 수비가 아쉬운 시점이었구요 바로 던집니다 몰아치는 구슬 김소담 김소담 투 맥게임 갑니다 김소담 성공 구슬과의 호흡이었습니다 김소담 아주 어쩌면 미리 전부를 하는 장면이 많이 보여요 구슬의 석점 장거리 석점이 터집니다 오늘 석점 3개 포함 11득점째 구슬의 석점 구슬의 석점 장거리 석점이 터집니다 오늘 석점 3개 포함 11득점째 1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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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득점 4득점 다시 던집니다 구슬이에요 구슬 출전 시간이 줄다보니까 이제 밤을 잡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소희가 구슬을 챙겨주나요? 3점 꽂힙니다! 구슬 3점! 바로 던집니다. 성공이네요. 구슬의 2점! 11번째 3점이 터집니다. 구슬 선수 본인도 멋쩍한 표정을 계속 지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던지는 타이밍이 패스 연결 잘 나왔습니다. 구슬 득점! 지금은 기나 선수 패스 센스! 마지막에 5명의 선수를 다 교체를 해준 정상일 상독.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안 해주나요? 구슬 선수? 그냥 끼도 많고 선수들이 활기 찹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 types의 5명 십자가의 스웨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